숫자의 세계에서 제로는 참 놀라운 숫자입니다. 빼거나 더해도 변함이 없으며 곱하면 뭐든지 다 제로로 만들어버리죠. 심지어 그 숫자가 아무리 어마어마할지라도 말입니다. 그렇다면 현실 세계에서의 숫자들은 어떨까요? 현실에서도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모든 숫자들이 다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. 보기만 해도 걱정이 쌓이는 그런 숫자들도 있죠. 그러나 현실에는 제로도 있습니다. 현실의 세계에서 제로는 참 놀라운 곳입니다. 친환경적이지 못한 부분은 덜어내고 첨단 과학의 기술을 더해 괴롭게 하며 이 걱정 쌓이는 숫자들을 모두 제로로 만들기 위해 흔힘 없이 노력하고 있죠. 심지어 그 숫자가 아무리 어마어마할지라도 말입니다.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렛츠 제로! 렛츠 제로!